적당히 봐줄 수가 없는 것. 로이스에겐 미안하지만, 역시 당신을 살려두는 건 위험. 이건... 로스카? 그대가 도착한 곳은 예정의 끝. 준비되어 있던 선로의 종착점. 그대의 앞에 존재하는 것은 거치지 않은 안개. 안개의 뒤편에 존재하는 것은 깊이를 모를 어두움. 수많은 예정과 계획을 지나 떠나야 할 일들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온 그대라면 다시 한번 제가 본 적 없는 미래로 나아가겠죠. 자,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대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운명을 걸었고, 같은 선택을 하여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죠.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그대들이 걸어가는 이야기. 바렐레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 ... Peng knit 롤 씨 이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